와, 남 변호사님. 진짜 악당 같았어요, 방금. 영화에서 보면요. 꼭 악당들은 주절주절 되다가 마지막에 일을 조지잖아요. 자의식 과잉이야. 끼키야 그렇고 그런 나쁜 짓 하면서 무슨 설명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. 뭐야, 너. 거긴 뭐야. 너 일 조졌다는 거지. 이야, 이거는 이거대로 특종감이네. 고마워요, 남 변호사님. 그리고 한혜류를 당신이 사진 보낸 거 금방 알아낼 거야. 그게 왜 그랬어. 한강백은 한 건도도 못 건드리는 그대 금지요겸인데. 당신 그 집에 약점 잡힌 거 한두 개 아니지? 그러니까 왜 멍청하게 굴어서 일을 키워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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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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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사려수. 사려수. 깜짝이야. 아깝다. 아깝다.